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장록수의 필적하는 나쁜 국녀로 광해군 시절 절대 권력을 누린 김계시 이야기입니다. 김계시는 출생연도가 명확하지 않은데 연상군 시절의 장록수와 함께 조선시대 대표적인 나쁜 국녀의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연상군 시절의 장록수는 예술적 재능만 있었으나 김계시는 춤과 노래뿐만 아니다 판단력이 뛰어나고 정치적 감각이나 술수에 능했다고 합니다. 선조 광해군 때의 국녀로 개시의 시가 똥시자라 실제 이름이 김계똥이었을 것으로 흔히 생각하지만 개축일기에서는 가희다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또 연려실기술과 공사견문록 등에는 그녀의 이름이 개희, 가희라고 표기되어 있어 개시는 개똥이가 아니라 가희의 음차인 것으로 보입니다. 천안 노비 출신의 딸로 입궁 후에는 광해군의 세자 시절 처소인 동흥의 신여였지만 머리가 똑똑하고 문서처리의 능에 선조의 나인으로 발탁된 후 선조의 승은을 받아 특별상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궁에 오르지는 못했는데 이 때문에 광해군과 선조의 나쁜 관계를 잘 중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광해군의 왕위계승을 위해 광해군을 추종하는 세력인 대북파와 손을 잡았는데 광해군이 즉위한 후에는 지밀라인이 되었다가 훗날 제조상공이 되었습니다. 선왕의 특별상공을 가까이 한다는 비난의 소리가 있었으나 광해군은 김계시를 신임했고 김계시 역시 광해에게 총심을 다하며 온갖 악력을 도맡아 했습니다. 반대 세력인 소북파의 숙청, 영창대군 사망, 임모광후 서국유패에 상당한 역할을 했으며 임모광후가 정명공주를 회임하였을 때 도깨비 소동으로 유산을 시키려 했다고 개축일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조가 광해군을 누네가시로 여기고 영창대군으로 세자를 바꾸도 하는 상황에서 광해군을 김계시가 도왔다는 기록이 있고 선조가 급사한 후 광해군이 왕이 되자 김계시는 광해군의 총애를 받게 됩니다. 춤과 노래의 능하고 판단력, 정치감각이 뛰어나며 술수에 능하여 광해군의 측근이 된 후 정승버금가는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덕대계 국정에 관여하며 권신 이첨과 상벽을 이룰 정도로 권력을 휘둘렀는데 후궁이나 마찬가지였지만 그녀의 지위는 상궁에 머물렀습니다. 그녀는 후궁이 되면 궁박출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부러 상궁자리에 머무르며 궁박출입을 자유롭게 하면서 정치적 행동을 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권력을 잡고 난 이후 김계시는 관직을 돈을 받고 파는 매관매직을 일삼는 등 큰 비리를 저질러 윤선도 이회 등이 여러 번 상소를 했으나 도리어 그들이 유배되었습니다. 조야진우에 따르면 그의 권력은 중전유씨를 능가하여 광해군이 어느 후궁의 처소에 침소를 드는 것까지 광해군에게 직접 정해줬다고 합니다. 광해군의 후원소배 김계시는 관리들의 인사에도 나섰는데 감사병사 수사부터 권관찰방에 이르기까지 천냥 백냥하는 식으로 관리를 낙점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김상궁은 선조때의 궁이두로 광해군이 총회에 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줌으로써 권세를 내외에 떨쳤다는 광해군 일기 기록으로 광해군 후반 최고의 권력을 휘두른 김계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광해군 정권 내내 국정을 농단한 그녀였지만 마지막에는 반정군 쪽에 포섭돼 김자점 등에게서 뇌물을 받은 김계시는 여러 차례 반정을 알리는 상소를 받은 광해군을 안심시켰다고 합니다. 광해군 치세 말기에는 광해군에게 모반의 징조가 있다는 상소가 여러 번 올라왔었는데 김계시가 그럴 리가 없다고 광해군을 안심시켰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광해군 일기 중초본 187권 광해 15년 3월 12일 이민 5번째 기사 1623년명 천계 3년 반정이 일어나자 도망하여 위관 안국신의 집에 숨다. 입안에 상소를 올렸으나 왕이 여러 여인들과 어수당해서 연애를 하며 술에 취하여 오렌티에야 그 상소를 보았는데 역시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다. 이에 유흡은 박승종이 두세번 비밀리에 아려 속히 조사하게 할 것을 청하였으므로 이명을 내렸다. 대신 이와 관원들이 대궐에 나갔으나 대궐문이 벌써 닫혔으므로 비변사에 모였는데 비변사 당상들도 와서 모였다. 도감대장 이흥립은 군사를 거느리고 궁성을 호위하게 하고 흥립은 박승종의 사돈으로서 그의 추천으로 직임을 제수받았는데 이때 은밀히 반정군과 합세하였다. 이기와 김자점 등의 반영 모의를 알리는 전원에 대해 김계시는 광해의 손을 잡고 크게 웃으며 광해군에게 반정의 징표를 묵살하도록 했다고 속잠록은 개해년 1월에 적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김계시가 반정세력과 내통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근거는 없는데 1623년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김계시는 반정군에 잡혀 결국 참수되었습니다. 그녀에 대해서 실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나여 비방으로 갑자기 사랑을 얻었으므로 후궁들도 더불어 무의가 되는 이가 없었으며 드디어 왕비와 틈이 생겼다. 세자빈 박씨가 들어올 때 이이첨이 조국 필과 미리 왕에게 아려 선발했다. 빈으로 들어오게 되자 박승종과 박자웅이 친정아비와 친정아라비로서 왕에게 총애를 받아 유기분과 더불어 세력을 끼고 이이첨을 견제하였는데 이이첨이 크게 한을 품고는 두통 예로서 상궁의 아비와 관계를 맺어 상궁과 통하였다. 상궁이 이나여 이이첨 및 여러 권행가를 출입하였는데 매우 추잡한 말들이 있었다. 그의 지기와 언론은 이이첨과 대학서로 비슷하였으니 항상 위분에 북받쳐 역적을 토벌하는 것으로 자임한 것이 비슷한 첫째이다. 그리고 상궁이 되어서도 홀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은 채 편의대로 출입하면서 밖으로 겸손을 보인 것과 이이첨이 항상 조정에 논의를 주도하면서도 전조의 장이나 영상의 자리에 거하지 아니하여 밖으로 염정을 보인 것이 비슷한 둘째이다. 뜻을 굽혀 중전을 섬기면서도 내면의 실지에 있어서는 헐뜯은 것과 이이첨이 저주하고 폐역한 일들을 모두 스스로 했으면서 남에게 밀어넘겨 도리어 토벌했다는 것으로 공을 내세운 것이 비슷한 셋째이다. 김계신은 선조에게 이미 승은을 입어 특별상궁이 되었다는 설이 있어 광해군이 그녀를 총애하면서도 후궁으로 삼지 못한 이유가 이 때문이란데 사실이라면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관계를 맺은 셈입니다. 야사에서는 김계신을 침실로 들이려던 광해군에게 나이 든 국녀가 계시는 선조 대왕의 은혜를 입었다고 간언하자 광해군의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1983년 mbc 드라마 조선왕조 500년 시리즈 임진왜란과 해천문에 연달아 등장하는데 원미경이 연기했으며 1995년 kbs 드라마 서궁에서는 이영애가 연기했습니다. 2003년 sbs 드라마왕의 여자에서는 박선영이 연기했고 2012년 영화 광해 왕이 된 남자에서는 김계신을 연상시키는 안상궁을 이영애 연기했습니다. 2014년 kbs 드라마왕의 얼굴에서는 조윤희가 연기했고 2015년 mbc 드라마 화정에서는 김여진이 2019년 tvn 드라마왕이 된 남자에서는 민지아가 연기를 했습니다. 오늘 역사 속의 사랑은 장록수에 필적하는 나쁜 국녀로 광해군 시절 절대 권력을 누린 김계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